짐을 다 찾았습니다. 보시면은 피닉스 공항 밖에 잠깐 나와봤는데요 엄청 더워요 미친 것 같아요 마트 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마트 가고 있는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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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가는데 와 진짜 덥다! 흐끈하다! 여기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 50도까지 올라갔대요 미국에서 제일 덥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애를 하나 애 한 명을 차에다 두고 내렸다가 애가 죽었대요 더워서 말도 안 됩니다 공항이 되게 한적하고 조용한 편이네요 그래서 짐을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더라 내가? 샌디 샌디 저기 있다 7번 7번으로 가서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7번 아 짐 나와있었으면 좋겠다 외국 나오면 항상 느끼는 건데 짐 찾는 게 제일 짜증나요 왜냐면 내 짐은 많거든요 공연해야 돼서 7번 저쪽에 있는 5달러 카트를 빌리려면 이렇게 5달러 내야 됩니다 아 도둑놈의 새끼들 아니 무슨 카트를 돈을 받아? 5달러를 넣고 카트를 빌리면 되는 거죠 테이크 카트 오케이 왜? 뭐가 문제야? 아 저기 밑에 이렇게 걸려있네 요거 쎄 쎄 쎄에 걸려있어요 카트가 그래서 맘대로 못 갖고 나가게 그지가 제일 났어 자 카트 가지고 짐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짐을 다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자 한가득 짐이 한가득입니다 네 피닉스 공항 밖에 잠깐 나와봤는데요 엄청 더워요 미친 거 같아 내가 태국도 가보고 말레이시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더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일 더운 지방 중에 하나래요 여기가 미쳤네요 나 여기서 어떻게 살지 2주 동안? 진짜 큰일 났다 아 일단 잘못 나온 거 같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나오면 안 돼 안 되는 여기는 나오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문 밖은 위험해 여기는 들어가자 덥다 아 진짜 덥다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여러분 그 피닉스 날씨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에 피닉스 아 진짜 덥네 진짜 에어컨 틀어져 있는 데랑 아닌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냉찜질방 온찜질방 들락날락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친구가 저 픽업하러 오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일단 친구 만나고 지금 친구네 집 가면서 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옆에 친구가 운전하고 있죠 Hey friend Say anything Hi I will put the subtitle Okay So I don't know Welcome to Phoenix It's like being in hell here Super hot Yeah It's really hot Yeah 네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친구네 집인데 여기가 차고에요 차고 그래서 원래 여기다 차를 대는데 차를 이 앞에다 대놓고 여기를 마술 스튜디오로 친구가 꾸며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제 짐 이렇게 풀어놓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풀어놨고 제 마술 대회 세트를 이렇게 조립을 해 놨습니다 핑크색 보라색 네 보면은 되게 여자애들이 좋아할만한 색이죠 네 친구 딸이 있는데 어 자녀가 4명이에요 뭐 딸 2명 아들 2명 있는데 되게 애기들인데 어 딸 방 하나를 비워서 저한테 이제 머무는 동안 쓰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핑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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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애들도 다 여기 있는데 일단 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물도 막 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온 선물들 되게 줬는데 되게 좋아하고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밤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어 한국 시간이라 모르겠다 지금 거의 12시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좀 쉬고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연습 첫째 날입니다 가시죠 네 지금 차 타고 마트 가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친구 자녀들이 있는데 응 아니 여기서 돌을 들면은 스콜피온이 있대요 응 오 마이 갓 여기 플러스트 데스럿 우리 데스럿 우리 데스럿 아 오케이 아 저 뻥인 줄 알았는데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있대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있는데 막 사이 같은데 조심하라고 이런 정갈들이 있답니다 네 이거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얘네가 얘네가 말을 해줘가지고 구란줄 알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요 네 아무튼 지금 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데오드란트 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어어 얍 얍 거 2번째 소라 1번째 소라 2번째 소라 넌 그가 찾았어 2번째 소라 멕시칸 소라 아니요 아메리칸 소라가 더 나아지 다가가 사용하는거에요 다가가 사용하는거에요 다가가 사용하는거에요 이게 멕시코건데 미국거보다 낫답니다 이거 다 섞인거니까 과일을 다 섞인거니까 너희들이 뭐 좋아하시나요? 이거 다 먹어요 뭐예요? 오레오 오레오 스타베리 너희들이 이거 다 먹어요 오레오 네 이거는 어딜가자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오레오 오레오 오케이 우리 끝? 네 우리 끝 네 이렇게 둘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거 한가득 샀어요 보면 아이스크림이랑 애들한테 뭐 좋아하냐고 물어봐도 사고 저 저 이걸로 많이 고르기 너무 가요 두개 아예 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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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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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더워서 친구랑 같이 가서 이거 사왔어요 이거 사왔는데 풀러인데 뒤에다가 얼음 놓으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음 놓으면 시원해지는 건데 이거를 열흘 동안 쓰고 열흘 동안 쓰고 다시 갖다주면 돈을 돌려준대요 그래서 리펀드에서 다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쓰고 다시 갖다주면 돈 받고 환불받는 거죠 나 이거 맘에 안 들어 하고 뻥치고요 이곳은 저곳에서 넌 엄청 높아 그리고 이곳은 도대체! 저곳은 모스크도 있어요? 네! 내가 이렇게 안하고 싶어요! 내가 이렇게 안하고 싶어요! 다 같이 안하고 싶어요! 그곳에서 이곳에 왔어요! 어디에 왔어요?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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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벌레 하나 낳아서 난리 났어요 네 여기 뒤에다가 얼음이랑 물 여기다가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시원합니다 시원해서 애들 신났어요 지금 아 이거 시원하네 It's cool, huh? 시원합니다 저 기계 나쁘지 않습니다 열을 쓰고 열을 쓰고 반납하면 돈 다시 받고요 제가 지금 선풍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You know what? If I say something from a fan? I... 으엉 선풍기 앞에서 이런거 해줘야 되거든요 선풍기 앞에서는 이런거 꼭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? 하이 하이 오늘 3일째 아침입니다 부엌에 와있어요 뭐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침은 아니죠 12시 넘었는데 밤새 연습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선풍기를 사왔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50도래요 50도 아 미국의 진짜 코스트콜이다 진짜 코스트콜 여기 있는 멕시코산 콜라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흐잇 안 따져나? 다시 다시 안되면 안되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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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